다가오는 여름 허벅지 안쪽 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죠? 자 오늘은 간단한 허벅지 안쪽 운동을 해볼게요. 의자를 준비하고 옆으로 누워주세요.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주세요. 아래쪽 다리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때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땅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려주세요. 복근에 힘을 주어 다른 자세를 유지할게요. 반대쪽도 같이 반복하세요. 다음은 의자를 잡고 서주세요. 한쪽 다리를 45도 올려주세요. 이때 동그라미를 그리듯 스윙해주세요. 이 동작은 힙 뿐만 아니라 허벅지 안쪽까지 빠지는 동작이에요. 시선은 스윙하는 다리를 보면서 다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상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허벅지 쪽에 많은 자극이 갑니다. 반대쪽도 같이 반복하세요.